사랑에 관한 가장 잘못된 오해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현실의 사랑은 취업의 차이 하나에도 휘청이청거리니까. 사랑에 관한 가장 잘못된 오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현실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작은 추억에 불과하니까. 어 지현아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했다. 야 그렇던 소심하게 전화를 안 받냐 어? 좀 바빴어. 내가 오늘 너 좋아하는 걸로 시원하게 바빡 쏠게! 나 오늘 안 되는 느낌까지 해. 야! 누군 왕년에 일 안 해봤냐? 안 해봤네. 나중에 전화하자. 너 매일 일만 하고 살아? 다 먹고 살다고 하는 건데 뭘! 남자친구는 아직 취직 못했어? 예. 일 많다며 연애질도 일이냐? 뭐 하지마. 왜? 내가 창피해? 한심해? 시끄러워! 너 뭐야. 네가 뭔지 나한테 큰 소리야! 레스토랑에서 저녁 한 번 근사하게 사준 적 있어? 네가 남들처럼 자가형 타고 난 어디 데려다 도망쳐! 내가 일한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랑 만나니까 미치겠어? 네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열 받아? 열 받아? 너, 나, 나, 나. 자존심이 나고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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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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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신 동파를 차려! 사랑이 못생겼다! 거짓말한 것들은! 하나가 자격도 없어! 사랑만 갖고 사랑이 돼. 사랑은 언제나 말았다. 입으로 부족할 때. 너만의 평생 사랑에 많은 말을 믿는 사람은 바보다. 상대방을 보고 가슴이 뛰는 기간은 이 세상에 어떤 연인도 인연을 넘기지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사랑과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인정이의 사랑은 이상이다. 지연이의 사랑은 현실이다. 당신의 사랑은 어느 쪽입니까? 토론방을 클릭하세요.